안녕 산들티비의 산들이예요. 오늘은 바로바로 마크 영상을 찍어볼거에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! 마크 생겨. 고고! 자, 들어갔는데 벌써 25초 소요됐고요. 난 계속할게요. 야, 소리 조금 키우고. 자,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. 뭐야, 무슨 업냐. 야, 지금 들어와 보니깐 좀, 뭐지? 일단, 시간을 낮으로 바꿀게요. 여쭤보다가 가게 해야지. 어, 다 사죽는다. 오랜만에. 어, 제, 어, 어. 짜! 오빠! 뭐야? 심령검수했네. 오, 이다. 여기다. 당근이 털어라 켜야되는데. 이, 아깝다. 뭐? 당근 다 자라놨나? 왜 이렇게 빼고 다 자라놨네. 아, 오늘은 뭐를 해볼까요? 왜 경험 체육이 다 들어지냐. 오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다시 올라갈게요 계속 올라갈게요 뭐지 방금? 방금 뭔가 있었는데 어 여기 뭐가 있네 고양이인가? 고양이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가지고 고양이네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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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석성 나침반을 만들었는데, 제가 이게 어떻게 써야 돼? 직선으로 여기다 어디지? 아 이거 자석성 진짜 보기 힘드네 아 이거 자석성 진짜 보기 힘드네 어디? 조금만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아랜가? 아 여기 아래네 아 이거 어떻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못찾는데 이거 아 방법이 있네 이거, 이거 또 가져다 두고 그리고 좌표, 좌표가 여기 아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좌표가 잠깐만 책 어떻게 만들지? 책, 책, 책 책을 어떻게 여러분, 책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어 어 어, 어? 진짜 책이 없네 어, 책 이, 있죠 여러분? 이상하나? 책이 있을텐데? 책이 뭐 책이 뭐 뭐 뭐 다른 데도 만드는 거 아니지 활어에도 만드는 거 아니잖아 아, 책이 있다 어 책이 종이 3개 가죽 아 아 그럼 오늘은 이거 만들어 뭐 아 일단 제가 사탕수도 조금 있거든요 열한 개 이거를 이걸로 종이 3장 만들 수 있어 잠깐만 종이로 종이 3장 하고 나서 가죽, 가죽은 한 마리 잡아오면 되는데 지금 밤인데 하루만 더 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 아 돼지는 아닌데 아 나 가죽 있지? 저 가죽 있을텐데 가죽, 가죽, 가죽 없네 어, 뭐 아 아 나 책 맞네 그 다음에 책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깃털 명 깃털 깃털 나 이거 일단 깃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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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깃털 없네 닫고 있는데 아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깃털 아 어디게 붙어져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주변에 오징어 어떻게 잡지 오징어 어떻게 잡지 오징어 오징어 먹으려는 예도 없는데 아니구나 바닥에 있구나 오징어 먹으려는 예도 없는데 earth 왜 설마 funziona 롤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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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신고 오신고 어디에 있는거야? 어디에 있는거야? 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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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어? 어디에 있어? 어디에 있냐? 징그러워 어휴 징그러워 왜 안 돼? 왜 안 돼? 징그러워 hip hop 파이블 징그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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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찜 튀었다 야 이거 그냥 칼로 돌려 이제 트와가 돼지고 사실넘처로 아우 탁 탁 탁 간식점이 있을게 아우 탁 탁 탁 간식점이 있네 닭.. 닭도 없나?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닌데? 응? 진짜 닭 없네? 진짜 진짜 닭 없네? 진짜? 진짜 닭 없.. 아! 어우.. 떨어졌어 아! 아! 잠깐만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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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닭이 끼고 있구나 잠깐만 나 죽 죽 왜 이렇게 안 죽나 해서 죽으러 봤더니 봤더니 죽어있네 피 엄청 안달아가지고 오! 저 상이! 상이.. 상이 피 뭐 파시나? 뭐 그때 파시나? 뭐 먹으러 나니? 야 괜찮고 오! 아! 저 상이 피는구나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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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상이 피는구만 아! 스탑! 어? 닭이네? 오케이 첫번째 기잖아 나도 치킨이 되었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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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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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! 못 꽂혀있다 자 벌써 15분이 지났고요 어 뭐야? 왜 이거 영상이 생기뿐 어 일단은 이제 조합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체크를 하나 해가지고 여기 좌표가 193668 180 쪽까지 넷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쭈어 쭈어 간다 간다 어? 또 마을이 있네? 뭐 백 잡혀야 하는 가식이 있나? 3구 4천 4천2백 4천3백 4천4백 아니 4천4백이 44로 가야지 여기서 해가지고 5 crear 5천5백 5천2백 5천4백 12ategia 5천2백 6천3백 3천4백 5천4백 5천4백 5천2백 6천4백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잡수로 들릴 수 있단 말씀 쥬왕 간다 쥬왕 쉬라 제가 한 9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엄청 걸릴 것 같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일단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처음 돌파 자 왼쪽 좌표 2000 돌파 뼈 2200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엔딩 뜨면 아 진짜 대박인데 아 엄청 걸린다 자 삼천 이천 한번 자 잠깐만요 자 계속 올라갈게요 엄청 걸리네 근데 진짜 이렇게 간 사람을 얻겠다 솔직히 이 생각 저밖에 안 했겠죠? 솔직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가지고 이렇게 갈 생각은 거의 없겠다 솔직히 진짜로 이렇게 갈 생각은 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3,800 돌파 자 2,500 4,000 일단 그래서 4,000 4,000때는 좀 맞춰줄게요 4,200 어? 잘 졌다 5,000 1, 2, 3... 1, 2, 3... 7, 5, 7, 4, 4... 한 다음은 위로 계속 올라갈게요. 시간에 맞으러... 3,100 근데 진짜 이게 겹쳐지네 이게? 이게? 야 전 이게 겹쳐지는 게 신기하다 겹쳐지는 게 그렇게 해서 셀카 찍어야지 400 500 70 80 90 100 10 30분이 regiment 10분 걸렸네 이제 한 4분 정도는 더 걸릴 거예요 200 144칸 더 갈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444자표 자 셀카 한번 찍을게요 셀카 오 셀카 잘 찍혔고 자 그럼 다음 자 그럼 다음 식갈봐요 안녕